김건호 씨는 제가 듣기로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쭉 스쿨밴드부에 보컬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모르셨죠 여러분? 밴드 이름이 뭐예요? 밴드 이름이 굉장히 촌스럽고 1차원적이긴 한데 유니버셜 샐러드라고요 이게 그대로 직역하시면 됩니다 우주를 우리의 음악으로 섞어버리겠다 이랬어요 유니버셜 샐러드 이랬는데 그러면 그때 했던 노래들 중에서 오늘 하나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밴드를 했던 노래 말고 제가 평소에 애창곡이 하나 있거든요 나미 님의 슬픈 인연이라고 슬픈 인연 한번 여러분 김건호 씨가 부르는 나미의 슬픈 인연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멀어져 가는 저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난 아직도 이 순간을 이별이라 하지 않겠네 달콤했었지 달콤했었지 그 수많았던 추억 속에서 흠뻑 젖은 두 마음을 우린 어떻게 잊을까 아 다시 올 거야 너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아 나의 곁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나 그 시절에 너를 또 만나서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눈물을 흘리려라 흐르는 그 시절에 나는 또 얼마나 나는 눈물을 흘리려라 미연아